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원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 서울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4689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11일 오후 12시 48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라는 기업은 일반 조명, IT, 자동차, UV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종합 LED 기업으로 국내의 본사를 중심으로 유럽,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 R&D 랩과 생산기지, 영업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LED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LED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인 서울반도체의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이제 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가는 시즌에 약 전년동기 대비 절반가량으로 영업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년도 들어가지고 지금 아직 3분기까지밖에 더해지지 않아 451억인데요. 4분기까지 더해진다면 50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19년도의 영업이익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19년도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 서울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미니 LED라는 사업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요. 미니 LED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LED와 OLED가 있습니다. 현재는 OLED가 차세대 기술로서 LED보다 선명하고 화질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미니 LED로서 OLED와 성능은 유사하거나 더 좋지만 가격 대비 OLED에 비해 1분의 1 가격인 것으로 지금 판단되어집니다. 이 미니 LED라는 것은 LED를 마이크로 사이즈로 작게 만들어서 여러 개를 더 많은 개수를 붙인 것을 미니 LED라고 합니다. 이 미니 LED는 이제 OLED에 비해 성능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요새는 미니 LED 추세로 바뀌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서울반도체 CES 2021에서 세계 최초 기술 공개 마이크로 LED 요소 기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기술까지 총출동 여기서 마이크로 LED는 미니 LED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신기술들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치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면은 주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 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이제 금리, 미국의 국채 금리를 상승시킨다고 하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가 버텨주기 때문에 아직 하락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조정은 어느 정도 좋은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2만 100원대까지 내려오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은 더 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살펴보시면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서울반도체로 오게 된다면은 아마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반도체에 대한 기업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 3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리뷰할 예정이오니 서울반도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서울반도체 주가가 급변했다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이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서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중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오전 7시 39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하였으며 미국 중시부터 시왕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의 관련 뉴스들 속보 같은 것도 링크로 달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9시부터는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번주 금요일에는 인프라웨어, 그리고 만도, 디지털 옵틱스가 되겠습니다. 종목을 추천하실 때는 이제 기준 매수 가격과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